한국국토정보공사 문재인이든지 이재명이든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는 전 국민이 나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